언니 연애하는데 입맛이 똑같은 것도 큰 영향이 있나요? 실버라인하고 저하고 입맛 정반대예요. 저희 식사 속도도 1도 안 맞아요. 네, 이 얘기 하자. 제가 밥을 진짜 천천히 먹어요. 그래서 속도를 맞추려고 빨리 먹어봤는데 저는 너무 막 빨리 먹으면 배가 아프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빠, 나는 오빠의 밥 먹는 속도를 존중한다. 하지만 오빠가 너무 빨리 먹으니까 탕수육을 내가 10개 먹을 수 있는 걸 3개밖에 못 먹는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너가 3개밖에 못 먹었어. 미안, 천천히 먹을게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오빠한테 천천히 먹어달라고 말하는 건 나도 빨리 못 먹으면서 오빠한테 천천히 먹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솔직히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진실아 괜찮아. 내가 천천히 먹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알았어, 그럼 다음에 천천히 먹어줘. 고마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또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원래대로 이렇게 먹는데 이 오빠는 진짜 음식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다 갑자기 숟가락을 탁 놓고 손을 이렇게 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저는 먹다가 손을 계속 먹는데 왜 안 먹어? 이러잖아요. 잠깐 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건 뭐지? 아니, 오빠 그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손을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좀 그렇지 않아? 물론 오빠가 나와 식사의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같이 천천히 먹으면 내가 너무 바라는 게 많은 거겠지? 그랬더니 아, 알았어. 그러면 손 내리지 않고 먹어볼게.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미안하잖아요. 내가 또 오빠를 너무 나한테 맞춰 놓은 것 같으니까 근데 아무튼 하겠다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음에 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쩌는지 알아요?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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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이렇게 먹는데 저 오빠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건 또 뭐하는 거지? 지금 천천히 먹는 거야? 그랬더니 응. 이러면서 진짜 입을 정말 천천히 먹는 거예요. 아, 그래. 오빠. 근데 그렇게 입에 꼭 많이 넣어야 되겠어? 이랬더니 나는 입 안 가득 안 넣으면 좀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맞추고 맞춰서 요즘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미안하니까 오빠 내가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니까 내가 체해 뒤지더라도 빠르게 나도 먹어서 맞춰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아니야. 내가 천천히 먹을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옛날에는 되게 중요한 건 제가 스무살 초반때에는 오빠랑 같이 식사를 하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요만큼밖에 안 먹는데 저 오빠가 다 먹으니까 그 접시가 싹 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기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오빠의 먹는 속도나 뭔가 먹는 양이 자꾸 제가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제가 저분과 버금가게 먹어가지고 내가 먹을 게 자꾸 없어지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분의 식성은 11년 동안 똑같았어요. 다만 나이가 이제 35이 되면서 소화기능이 좀 약해졌을 뿐이고 제가 나이가 먹고 건강해지면서 저분의 식사량과 비슷해지니까 이게 음식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빠 많이 먹는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깨달음이 있어요. 저도 경쟁의식 생겨요. 몇 개 먹나 지켜보게 되고 저 그렇다니까요. 다 그렇구나. 심심치 않은 위로를 얻고 갑니다. 제가